사랑하는 대전교구 하느님 백성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모습을 직접 본 사람은 없지만 부활이 참되다는 증거는 이를 믿는 이들의 삶을 통해 드러납니다 예수님 부활을 체험한 사도들의 변화된 삶이 이를 증언해 줍니다 성보교일 밤 두려움 속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거나 부인했던 제자들 성금요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외면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히 복음을 선포하고 순교하였습니다 사도들의 이러한 부활한 삶의 증언을 반석삼아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이러한 죽음과 부활의 삶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삶이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죽음의 그늘 밑에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사는 많은 이들이 부활이 주는 참된 생명에 대한 희망의 빛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과 시련을 겪는 모든 이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특별히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은총의 핵심은 희망에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텅 빈 베드로 광장에서 고통받는 온 인류를 위해 홀로 기도하시며 성광을 들어 올리시던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모습은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신자들의 영신을 돌보기 위한 사목자들의 모습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는 많은 이들의 손길 속에서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 안에서 죽음의 힘도 물리칠 수 있는 희망과 부활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오늘날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졌고 세계와도 크게 진전되었지만 우리는 유례없이 고독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는 나 홀로 극복할 수 없고 나 혼자 살 수 없고 이웃과 함께하야만 극복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웃과 서로 소통하는 다리를 건설하지 않고는 평화롭게 살 수 없다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준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세상과 교회를 향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사해집 모든 형제들을 통해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 형제애를 제시하셨습니다 인류가 겪는 고통과 상처를 유일한 탈출구는 착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되는 길일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루카보검에 등장하는 착한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형제애는 말로만이 아닌 유세된 연민과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사랑이었습니다 구체적인 형제를 실천하고 성 김대건 신문님 탄생 200주년 신혼의 정신을 실현하고자 우리 교구에서는 백신 나눔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취지에 공감하고 참여하고 있으며 착한 뜻을 지는 시민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성을 모아 보내드린 성금을 받으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대전교구 하느님 백성의 노력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담아 특별한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백신 나눔 운동은 성 김대건 안드라 신문님 탄생 200주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이며 여러분들의 더욱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작년 11월 29일 대림 일주일부터 시작된 은총의 성 김대건 안드라 신문님 탄생 200주년 희년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희년이 시댁되는 날 해미 순교 성지가 국제성지로 선포되는 교령이 교황청으로부터 발표되는 큰 선물도 있었습니다 이는 지난 교구 신호도의 근본정신 하나였던 순교 영성을 우리 삶 가운데 실현하기 위한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성 김대건 신문님은 늘 신앙과 삶이 일치하였고 순교의 월교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단순함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이런 저런 조건들을 따지며 신앙 따로 삶 따로인 모습으로는 결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도 증거할 수도 없는 우리들입니다 오늘의 인류가 간절히 필요로 하는 참된 생명에 대한 희망을 삶으로 증거할 용기와 지혜를 성 김대건 신문님을 비롯한 순교자들의 삶 안에서 찾고 받아들이는 은총의 희년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을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함께하길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